으아 드디어 집에 가는 날입니다 이주가 갔어 쿠키 먹을래 또 어 음 맨날 뭐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징 징 징 아 뭐 먹고 싶어 가사 사무자 어디다 공항 가서 아냐 비타민 비타민 없어요 가방 있습니까 리얼 네 아 그래 요즘에 말로 못 당해 아까 내가 밥 먹어야지 비행기 탈 수 있어 이랬어 그랬더니 밥은 비행기에서 나오잖아 밥은 비행기에서 나오잖아 아 정말 떡순이 녀석 다 알고 있으니까 말로 이길 수가 없네 아 kidding 으 아 으 으 아 으 지금 루다가 파인애프 쿠키 먹고 싶다고 사러 왔어요 민정이는 특키 부르고 있mount 아 자 여기가 유명하더라고 주문에 cher주 뱅킹아 아 요거는 잘하는구나 가 tutoring 그렇지, 가져가세요. 아주 이 쿠키에 빠져버렸네. 이거 엄청 좋아해.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먹는 것도 좋지만 담는 것도 재미가 있어서 하는 것 같아. 응, 맞아. 바이! 바이! 야, 너 영어 잘하네, 이제. 뭐야, 이제 먼저 한 거야? 어, 먼저 했어. 이거? 이거 맞아. 나눠요. 아, 너 그거 드리고 싶다는 말이야, 유다야? 아, 기사님한테? 응. 어, 알았어, 드려. 드리고 싶다고 계속. 그래, 감사해. 고마워. 아유, 이뻐라. 배꼽 인사하고 인사해야지. 그렇지, 한국 스타일로. 알로와. 유다야. 응. 너 이거 과자 나눠주려고 산 거야? 응. 아, 진짜? 응. 먹기도 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그래. 그러려고 샀어? 응. 비행기 이모도 주고. 주고 싶어? 어. 알았어, 그럼 잘 갖고 있어. 어? 비행기 이모도 많이 먹으라고 준 거야. 자, 출국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짐도 다 묻히고. 땀난다. 강아지. 똥고 봐. 강아지? 어디 있는데? 강아지 똥고. 아, 저기 멀리? 저러고 잘 봐. 똥고 봐. 안녕, 공항아. 누구한테 인사한 거야? 공항. 공항? 응. 안녕, 공항아. 안녕. 바이. 바이. 와, 루다 감사합니다. 어디에 가겠습니까? 네. 여기요. 선물 주고 싶대요. 쿠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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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루다는 이제 색칠 공부 3명에 빠졌고. 어땠어, 하와이 이중? 나는 좋았는데. 그냥 조용하니 쉬는 그런 여유롭게 수영하고. 자기는 어땠는데? 나는 좀 루다가 되게 애매한 나이 때 와서 좀 아쉬웠어. 뭔가 액티비티를 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그렇다고 이제 너무 숙소에만 있고 좀 편안하게 보내기에는 너무 애가 크고. 크다 보니까 막 뛰어놀고. 그래서 나는 좀 길다고 생각했어요. 조금은 나중에 느닷가 컸을 때 다시 오면 더 재밌을 것 같아. 딱 초등학생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 너무 어렸어, 지금. 그래도 이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경험이잖아. 이제 초등학교를 갔을 때 언어 장벽을 아이가 넘지 못하고 잘 못 어울릴 수 있는 건데. 지금 나이니까 가능한 거 같아, 그거는. 내가 색칠 공부 열심히 하자. 조금 이따 밥 놓으면 밥 맛있게 먹자, 알았지? 그리고 코 자기. 응. 피도 좀. 하나 드리고 싶대요. 오, 너무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이제 움직인다, 루나. 사탕 먹는 거야? 어디서 기름 냄새 나는데, 루나야? 괜찮긴 난다, 기름. 아빠 얼굴에다 넣은 거야? 너 아빠 얼굴에 기름 많다고 그런 식으로 인격모독하면 돼, 안 돼? 이제 영상 보여드릴게요. 아빠는 얼굴에 기름이 많아서 영상을 못 틀어요, 미끌거려서. 너네 엄마한테 틀어달라고 하세요. 미안. 비행기 뜰 때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손? 잡아줘야지. 일단 팔자 아줬습니다. 새카매졌어. 재미있게 놀았다는 친구지. 아빠 손, 아빠 손 잡아줘. 뜨잖아. 아빠 손 안 잡아줘? 아빠, 엄마 손 잡아. 알았어, 엄마가 대신 잡았잖아. 날아간다. 평온해, 평온. 날아간다. 날아간다. 아빠 손 잡아줘, 루나야. 싫어. 너무한 거 아니니, 너? 아빠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 이제 아빠 말 듣기 싫다, 이거야? 이어폰 끼는 거야? 사춘기 소녀 같네. 아빠 거. 다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아, 뜨거워. 어, 뜨거워. 맞아, 아직 뜨거워. 뽀르르다. 뽀르르다. 응, 뽀르르 나라. 자, 오늘도 빵이랑 과일들이 있고요. 부자가 좋아하는 파스타다. 우와, 미트볼 파스타네. 손은 어떻게 닦아야 돼? 야무지. 야무지게 닦아야 돼? 입은 왜 닦아? 뜨거워. 어때? 좋아? 뜨거워?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우, 잘 먹어. 저희는 밥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하하. 자, 드디어 잠에 들었습니다. 낮잠 시간이 돼가지고 지금 한 두 시간 정도 잘 거 같아요. 민정이는 여유롭게 맥주와 팜나물을 먹고 있습니다. 하와이 올 때는 민정이가 루다를 다 봐서 집에 갈 때는 제가 루다를 전담을 볼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하와이 올 때 갈 때 자리가 많이 남아서 루다가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드디어 루다 일어났습니다. 아빠! 루다! 하단 두지 못다, 나나. 아, 불 켜서? 아, 이거 끼려고 그랬지. 미안해. 두 시간 정도 푹 잤어요. 엄청 잘 자서. 비행기가 흔들려가지고 더 잘 잔 것 같아. 하하하. 세균. 거기 세균이 있는 것 같아? 응. 어서 치약을 물 켠다. 치약을 짜고. 치약은 짠지 않는다. 아까 아빠가 약속했지? 응. 누나는 이제 영상 재미없다고 놀고 있어요. 됐다. 여기 깨끗이 닦아.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여기 있습니다. 땡큐. 네. 넌 웰컴. 아빠가 땡큐하면 뭐라고 했지? 넌 웰컴. 그렇지. 맛있어? 응. 누나가 제일 좋아하는 파인애플 쿠키인데 그 중에서 화이트 초콜릿 맛만 녹습니다. 그게 제일 맛있어? 다른 초콜릿보다? 응. 진짜? 응. 손 녹는다. 초콜릿이. 빨리 먹어야겠다. 응. 응. 자 지금 바나나 간식이 나왔고 바나나 다시 먹고 있어요. 주스를 넣어서 저기에 놔두고 야무지게 이용합니다. 영상도 싸고. 많이 먹어? 네. 누나의 저녁이 나왔습니다. 먼저 또 먹고 있어요. 어때요? 밤 비행이 나요? 낮 비행이 나요? 아기 데리고 했을 때. 반비행이 난 것 같아 오히려. 어 좀 오래 자니까. 낮 비행은 정말 낮잠만 딱 그 시간만 자고. 장거리 비행 했을 때. 확실히 밤비행을 타야 돼. 자 그러면 저희는 일단 내릴 때쯤 뵙겠습니다. 두 시간만 버티면 돼. 파이팅. 한국 같은데? 갖고 있어 보여? 이거? 어. 아다지? 따다지지 않게. 다리 잡아 아다지? 아빠 이거 계속 들고 있어야 돼? 응. 빨갛게. 입술도. 아 이거 들고 있는 거 너무 무겁다. 끝나고. 내가 들고 있을게. 그럼 아빠 이거 들고 있으니까 하나 줄 거야? 아니. 끝. 아빠 이거 들어줬으니까 하나 주세요 이제. 응. 안 줄 거야. 이제 안 줄 거야. 아빠가 주니까. 응. 일 시켰으면 줘야지. 나만 먹을래? 누다가 직접 입에 넣어줄래? 응. 안 돼. 아빠랑도 나눠 먹어야지. 아니야. 괜찮아? 아빠는 집에 엄청 맛있는 거 있거든? 아빠 혼자 다 먹어야지. 내가. 나눠 먹자고? 응. 그럼 누다도 나눠 먹어야지 그거. 다. Thank you. Thank you. You're welcome. 마치 Thank you. Thank you. You're welcome. 만약에 이게 아빠 건데 누가 만지고 싶을 때는? Can I touch? Yes. Thank you. You're welcome. 누다 건데. 응. 만지려면 어떻게 해야지? Can I touch it? Yes. Thank you. 영어 써먹으려면 외국 좀 가야겠어 그러니까 턱적적적 엄마 선봉 엄마 너는 좀 이상해졌어 목소리가 이상해졌어 귀 멍멍인가 보다 사탕이 없어가지고 멍멍? 아니 그 멍멍이 말고 꿀떡꿀떡 삼켜야 돼 꿀떡 드디어 한국 도착했네요 아우 불가분하다 들어가보자 어? 집에 춥지? 어 뻥이야 누나 이거 잘있네? 어 신발 잘 있었다 그치? 신발 다 다 잊었니? 우와 우리 집이다 에어컨도 안 켜져있고 잘 됐다 어? 야 신발 씻고 들어오면 어떡해 신발 씻고 들어오면 어떡해 이 녀석아 신발 벗어 자 이제 김민정 씨는 짐 정리하고 저랑 누다는 목욕을 하겠습니다 하하 누다야 목욕 안 해? 응 그럼 뭐 할건데 어 병원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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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하고 씻으러 가는거야? 응 병은 없어지게 하는거야 아 병균 없어지게 하는 주사야? 응 항생제구나 응 아 아파요 아니야 이거 살살 났단다 네 아 이쁘럼 아 치카치카치카치 다 돼도 벌레 없구나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끝났어요? 네 이제 씻으러 갈까요? 네 네 씻으러 가죠 선생님 이제 씻으러 갑시다 고 지금 누다는 목욕하고 밥 먹고 치카치카치카치 했는데 자로도 좋아지니까 엄마가 지금 더 놀고싶을 때 얻었습니다 이제 자로 갈까요? 가자 이제 엄마한테 굿나잇 하고 가자 안녕 그럼 휴지로 휴지로 뭐하게 여기 눈물 눈물 다 깨? 네 때가 늘었어 휴지로 가자 엄마 굿날 사고 와 아니야 굿날 사야 돼 굿날 사야지 아니야 힘들다 힘들어 아빠도 안 들어가? 아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간다 안돼 사춘기야? 네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누나 아빠 아빠 책 하나 읽어주면 잔다 책 하나 읽어주면 잔다고? 응 너 아까 협박하는거야? 응 그럼 누다도 대답해주면 책 읽어줄게 아빠랑 자 What's your name? 아이 누다 아파트도 물어봐야지 아 왓다 왜 I'm 경진 Nice to meet you I can meet you 그래 그럼 책 하나 읽고 자자 그래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왜 누나 이거 누가 떼놨어 그래 누가 떼놨지? 저절로 떨어졌나보다 오래되서 어? 오래되서 저절로 떨어졌나봐 엄마한테 다시 붙여달라고 하자 나중에 어? 왜왜 토끼야 잘 있었니? 누나 어디 갔었어 나 너무 보고 싶었단 말이야 야 너 어디 갔었니? 나 제주도에 갔었어 제주도라고? 응 제주도 아니야 아빠랑 뭐야 하와이 맞아 하와이 갔다 왔어 하와이 갔다 왔어 너 왜 이렇게 많이 탔니? 나 응 얼굴 햇빛에 있다라 그래 그랬구나 어 하와이 퍼러 하와이 하와이 하와이